1등 가자! 1등 먹었어! 제가 쭈밥밥을 먹어봤을 때 정하셨어요? 그냥 메뉴로? 이 기지떡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술떡이에요 제가 굉장히 다양한 소수를 먹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떡을 맛있게 구워서 겉은 바삭하고 소금 부드러워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렇게 많았어? 신상 출신 편의스토랑 어떤 메뉴가 편의점에 출시가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출시 메뉴는 최종 출신 편의스토랑 최종 출신 편의스토랑 최종 출신 편의스토랑